대한민국 조선 빅3의 다시금 수주 러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3월 31일 한국조선해양의 공시정보에 따르면 라이베리아 소재 선사로부터 4척의 콘테이너선을 5,895억 원 규모에 수주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한국조선해양 산하의 3호 중공업에서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LNG은 반선 2척을 5,458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하였습니다. 한국조선해양에 이어 삼성중공업 역시 지난 3월 28일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컨테이너선 5척을 8,036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으며 4일 뒤인 4월 1일에는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은 반선 1척을 2,633억 원에 수주했다고 합니다. 대우조선해양도 지난 3월 24일 미주 지역 선주로부터 초대형 LNG은 반선 3척을 8,635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렇게 빅3 조선사에서 단 9일 만에 3조 원이 훌쩍 넘는 수주골을 올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2022년 한 해는 대형 콘테이너선과 LNG은 반선 2주의 선별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말이 무섭게 또다시 수주 러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회 변수들로 인해 원자재가 급등으로 조선업계가 지난해에 이은 수주 호황에도 쿠팡 가격이 다시 인상될 조짐에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실적 개선을 통해 적자 행진을 마감하려던 터러 철강업계와 인상폭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우울한 소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올해 수주 물량 중 고부가 같이 선박으로 분류되는 컨테이너선과 LNG은 반선 비중이 높아 다른 나라 조선사들보다 나은 조건이기는 한데요. 철광석 가격 상승은 선박 건조 필수 소재인 호판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고 결국 선박 제조원가 부담이 늘어나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게 되면 작년부터 급등하고 있는 수주 선박들의 높은 성과들이 강제가 인상분을 상쇄시켜버려 결국 높은 성과의 수주가 무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철광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요. 미국과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와 전쟁 피해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로부터 철광석 수입이 제한되면서 발생한 여파가 어깨에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선박을 수주하지 않고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하루빨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선업계에는 수주 풍면이라는 호재와 더불어 원자재 인상이라는 악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선업계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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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